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89년생 남자아이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누구가요? 자 일단 남자아이돌 그룹입니다. 네? 빛의 용균형 씨.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윤유진 씨. 장현승 씨가 89년생으로 알려졌고요. 샤이니의 온유 씨. 온유 씨. 온유! 그리고 트윈의 조건 씨. 아 참 맛있어. 트윈의 우영 씨. 그리고 씨앤블루의 정용아 씨. 어허. 꼬맨의 신용대 씨. 아 이거 달라. 빅블루의 대성 씨. 대성 씨. 유키스의 수영 씨. 제국의 아이돌의 문주경 희철. 그리고 인퀴리티의 성규 씨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있어 있어 진짜 있어. 또 드라마에서 바람둥이 남겼던 게 정말 속 많이 썩었잖아요. 정말. 진짜 신경을 넣습니다. 저런 지금 후배가 저런 고민을 토로하는데. 근데 여자들이요. 이미 바람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내 마음이 다 간 상태라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건데 일단은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덜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정리를 빨리 해라. 마음의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네. 김정란 씨를 소개팅 안 해요? 최근에 그 후배가 아는 동생이 소개팅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다니는 치과 의사인데. 의사를 좋아하시네요. 너무 혼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전화를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 전화를 먼저 했어요? 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겸사겸사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담스럽나? 그럼 말을 하지 말지 처음부터 왜 말을 해? 이렇게 듣고 있지. 못 받은 거겠죠. 바쁘셔서. 한 번만 했죠? 그런 걸까? 한 번만 했어요. 한 번 하고 저 자존심 상해서. 아유. 못 받은 건데. 김정란 씨는 4인당 중에 이상형을 한 명 딱 꼽으라고. 어떤 거. 저는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미. 누구요? 김수로 씨라고. 김수로 씨. 정태산. 실제로도 멋있고 역할도 멋있고. 그러니까 동치도 좋고. 파이팅도 좋죠. 파이팅도 좋죠. 파이팅도 좋죠. 즐겁게 해주세요. 진짜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촬영장에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러면 안에서는 또 굉장히 순정파잖아요. 그렇죠. 한 여자한테 올인하는 남자잖아요. 멋지죠. 여자는 무조건 나한테 올인하는 남자. 그러고 보니까 그 수의사 선생님이 김수로 씨를 닮았었던 것 같아요. 정주희 씨 개인적으로 뭐 신품에서 궁금한 점 있어요? 신품에서 궁금한 거 말고 이동욱 씨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동욱 씨는 저를 이렇게 매주 볼 때마다 주리야 하고 그 뒷말을 안 해요. 아이고 주리야. 지금 이거 한 4주째 그랬어요. 어떻게. 근데 저는. 뒷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도대체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왜냐면 이동욱 씨가 이번에 욕을 끊었어요. 목욕 수행 중에. 목욕 수행 중에. 하면 안 돼요. 서유정 씨는 마지막 연애를 언제 해보셨어요? 저는 진짜 열렬한 사랑을 한 20대 후반.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한 사랑이 마지막. 거의 있는데 10년 걸렸어요. 사랑을 있는데. 10년이요? 네. 그래서 함부로 사랑할 수도 없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한번 공개 구원. 제가 공개 구원 대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씁쓸스럽지만 노래를. 노래를. 아 이렇다. 아 이렇다. 추석이 매장 봤어. 네. 잠깐만요. 이 노래를. 설마. Jay. 오오오. 아오오오! 아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와아아오오오. Oh, you better stop before you tell me, Europa. You better stop before you go and break my heart. You better stop.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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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